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피부과를 가야 돼가지고 지금 얼른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있는 요플레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서 떡꼬치 샀어요 떡꼬치랑 소떡소떡 너무 배고파서 떡꼬치 샀어요 나오지도 않아 내가 먹어볼게 메추리 오늘 저녁은 주말에 먹고 남은 아보카도랑 연어 넣어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아까 꼬치랑 막 먹어서 지금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아가지고 간단히 샐러드만 먹으려고 합니다 메뉴 먼저 먹어볼까요? 토마토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제가 지금 생리중인데 달달한게 너무 땡기고 특히 이 딸기쯤 바른 식빵이 너무 먹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딸기쯤 듬뿍 발라서 파니니 기계로 눌러서 먹을거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꼬리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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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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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 편집 끝내야 될 거 있어가지고 언니 집 가서 영상 편집하고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려고요. 이거 왔어? 아니 우리 핸드폰 진짜 큰 손이다 큰 손 우와! 맛있겠다! 이거 밥 좀 먹어? 아 나 단거 싫은데 먹어 그냥 응 삐꾸 정식 야gh 응 퍽퍽 파쿠리 오빠 스팸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맛있다 나 요리 잘하네 훗 먹었으면 국토 으웍 뭐했어? 완전 가라 그래 맛있어. 가져와. 오늘은 원래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파스타 면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 그램인지 재볼게요. 10그램밖에 안 남아서 이거 면은 그냥 약간 토핑 느낌으로 넣고 닭가슴살이랑 계란 넣어서 에그이네를 만들려고요. 이렇게 소스 통닭 닭가슴살, 토마토 쌀쌀 맛 닭가슴살 잘라서 먹을게요. 토마토 퓨레. 1TB Ó tous수ıı. 1TB Ót. 고춧가루 여러분 지금은 2시 20분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 파고 오려고요. 룩. 안녕. 여러분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진짜 무슨 세트장. 안내리끄네. 러브 밥풀이 여름맞이 새우 쌌어요. 귀여워. 가자. 파페. 파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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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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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 참기름에 계란을 충분히 살려주기 위해 지켜내에 구워주세요 불닭볶음 찹쌀가루 sin 3가지 소금을 준비해 두께ENNIS э dissuade 소금을 준비해 버렸어요 소금을 준비해둑니다 소금을 준비한 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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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미리 만들어서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저는 바로 만들어, 따뜻하게 먹는 게 좋아서 딱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모바지 저희도 씹고 스테이크 소스 자세하게 허니소이 맛 닭가슴살 갈라지널 랩 쌀가루 앗 파 고추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추 고춧가루 설탕 다진마늘 설탕 다진마늘 Japanese food 이건 엄마표 오이오징어 무침이에요 지금 시간은 6시 오늘 미팅 끝나고 지금 마트 와가지고 장보고 가려고 합니다 가방에 짐 있고 어머 어두워졌어 일단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만나서 길게 만나서 길게 만나서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 라면. 먼저. 치즈. 고춧가루 짜잔 왜 소스를 계속 끓였어? 너무 힘들어하고 피워야하는 모습도 보고 오지 않아요 짜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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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씻고 왔고 오늘 언니 집으로 이불 빨래하러 갈 거라서 도시락 먼저 싸고 포장해놓고 밥 먹을 거 준비하려고요 간단하게 계란 김밥이랑 불고기 해서 도시락 싸갈 거예요 이제 김치 통 박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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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당면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단무지 고추 후추 고추 후추 후추 잘게 계란물 소금 볶음밥 계란물 소금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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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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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양파 양파 고추가루 칼국수를 잘라낼게요 삶약 간장 소금 소금 잡appelle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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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제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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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튀겨줍니다. 마늘을 삶아줍니다. 마늘을 삶아줍니다. 면을 삶아줍니다. 면을 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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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